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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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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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êb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할 말이 없어 잠깐만 야 근데 다행히 아 이거는 미니 양배추는 중간중간 살았네 아니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오랜 한 포병의 가뭄 때문에 112년만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.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건데. 근데 솔직히 좀 찔리는 게 있다. 왜? 아까도 경보도 얘기했지만. 이게 사실은 이런 요즘 같은 폭염에는 물을 매일 줘야 되거든. 동네 형님하고 형수님이 나한테 제보한 게 있어. 가끔 KCTV차가 이 밭에 왔다 갔다 한다. 전승사자 PD가 물주러 몇 번 온 건데 알아요. 근데 담당 PD도 저런데 나는 특히나 동네 살면서 여기 한 번 못 오나오고. 그럼 우리 할머니 왜 그랬어?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. 그래도 한 번 와서 10분만 하면 되는데 좀 해주지.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솔직히 잘 자라 주겠지. 여태 우리가 농사 하던 대로 했으니까 그냥 자라나 주겠지 생각했지. 이 폭염에 이렇게나 나 말라 죽을 줄 알았나? 그런데 형님 지금 이 밭, 우리 밭 이런 상황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. 지금 제주도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. 아니 근데 매일 물을 주더라도 이 더운 날씨면 진짜 우리 삼촌들이 쓰러지던지 이 농작물이 쓰러지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 진짜로. 뭐 이리 와서 그러면 또 어떠할 거라 뭐 다시 뭐 인공호흡 할 수도 없는 거. 근데 여기는 진짜로 전멸인데 나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 마. 저기 제 자리 맞죠? 어? 스테들이 심어준 내 자리. 저기는 완전 싱싱한데? 아하하하하하하 저기는 첫날부터 완전 좋은데? 심다마자 물이 잘 갔어 또. 아 진짜. 스팅쿨라가 저쪽은 잘 돌았거든. 방송 다 봤거든? 내 거 안 도와주고 둘이서? 어? 진짜. 그게 벌 받은 거야. 사실은 그때 나도 지금 그날 날씨 너무 더웠잖아. 끝에 스프링쿨러가 사실 몇 군데 고장 난 데가 있었어요 사실. 특히 지금 보람이 자리랑 경보 네 자리 쪽에.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수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그날 지치니까 아유 그냥 내일 뭐 비 온다는 거. 비 오겠지.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게 이게 화근이 된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진짜. 오늘 천상 이렇게 된 거 다시 다시 심고 심고 대대적으로 물 틀어 봐가지고 고장 난 스프링쿨러 대대적으로 수리 다 하고. 그래서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. 그리고 지금 중간에 수박들은 우리가 원했던 장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검색해서. 검색이 되어버렸어. 이거 우리가 매죠. 심으려면 묘종이 있어야 되잖아. 아 묘종 있지. 우리 묘종 없잖아 지금. 우리 없어? 우리 또 우리 계장님이 있잖아. 계장님한테 전화 한 통하면 안 될까요? 야 벼룩이. 야 벼룩이 낱장이지. 진짜 우리 다 죽였다고 하면. 진짜 우리 죽이려고 못해가지고 몰라요. 전화해서 죄송한데 저희 장옥이 죽어서 묘종 좀 도우세요. 그러면 주시겠냐. 안 주지. 혼나지. 그러니까. 특별히 오늘은 제가 천사가 되보려고 합니다. 저승사자 PD님이 어떻게 천사가 돼. 저승사자 PD가 무슨 천사가 된다는 거야. 일을 주며 주실 것도 아니고 대신 심어 주실 것도 아니고. 아니 이거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. 아 뭐 일을 해주게 되는 거야. 설마 안 심어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. 뭐예요. 그게 아니고 묘종을 드릴게요. 진짜요? 묘종을? 네. 어느 묘종 무슨 묘종. 미니 양배추하고. 네. 또 하나 새로운 작물을 하나. 또 주신다고요? 새로운 거요? 네. 아 지금 이것도 기존에 세 개도 못해. 저기 하는데. 양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. 뭡니까 새로운 거. 브로콜리인데 노란색 브로콜리. 노란색 브로콜리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은희 네가 새로운 묘종에 물을 좀 줘. 저거 정말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된다. 우리 정말 핑계거리 없어. 너가 물을 주고 경보 너랑 나가. 검질배자. 오케이. 자 실시. 또 자기네들 밭에만 하면 안 된다. 아 맞아 내 구역만 하면 되는구나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네들은 좀 상태 좋은데? 어, 이거 좋은 거야. 그때도 이만한 거 있어. 진짜? 뭐 다시 심지, 뭐. 그러면 일단 옥수수 뒷열로부터 해서 내 기억으로는 6줄인가 5줄 나갔어.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하여간 잘한 것 놔두고 못 잘한 것들은 뽑아서 이걸로 새로 옮겨 심게. 그럼 이거 주세요. 응, 가져가. 갖고 가고, 저기 앞에 또 있으니까 두 분은 몇 개 안 심어도 되겠네? 아니, 이제 보람이 거를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아. 어, 그러니까 보람이 거. 아니지? 너가 3번 구역이지? 네. 너희 둘이 이쪽으로 가, 이거 한 판 가지고 가. 그럼 내가 저거 갖다 놓고 보람이랑 내 거 쓸게. 아, 예. 그나저나 보람이 언제 오는 거야? 보람이 이제 올 때 다 됐어. 오지 말라고 그래요, 오늘. 아, 양도추 두 판 가져왔구나. 아, 여기가 경계야? 아, 양도추 두 판 가져왔구나. 아, 양도추 두 판 가져왔구나. 아, 양도추 두 판 가져왔구나. ichk주 tune 한번 묻碰 한 가을 때 오지 뭔가 바라사나 아, 양도추 흥의לים 스프링클러를 이게 좀 교체 작업을 하니까 그래도 좀 원활하게 이제 물 공급이 되는 것 같네. 야 우리 잠깐 이렇게 맞은 그 물도 사람도 살 것 같다 이제 아 나 진짜 심장이 약간 돌림이 날걸 이거 아 아주 시원하다 정식으로 사과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. 아이 괜찮아요. 어디야 사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아니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다시 심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같은 실패를 알면 물 진짜 자주 신경 써서 주는 걸로 하고 우리 영양제도 좀 넣어줘야 하고 막 그럴까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요거를 오늘은 하루 종일 일단 이 스프링클러를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저기 하는 걸로 하고 얘네들도 물을 먹는 동안 우리도 오늘 너무 떼악벨 밑에서 너무 고생해 가지고 우리 동네 그 소위 말하는 용천수가 있어요. 물 나오는 용천수가 있어요. 용천수? 용천수? 바닷물하고 산물하고 만나는 그 시원한 물이 있어요. 거기서 몸 좀 좀 등목이라도 하고 오자 진짜. 나 진짜 그게 소원이야. 우리는요? 보람이랑? 저희는 어떻게 해요? 아니 그냥 발만 담궈도 발만 담궈도 온몸이 시원해. 아니 이거 근데 제가 발을 담글 자격이 있을랑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손만. 야 그러면 안 온 나는 어떻게 되니? 아니 아팠고. 아 정말. 자 그러면 여기 저 물이 충분히 적셔지는 동안 우리도 좀 물이 좀 적셔지자. 자 물통으로 가자. 가자. 아 여기 물이 쫙쫙 나오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. 아 나 고객이 갖고 와야 돼. 빌리빌리 말씀해 주세요. 오늘 제가 다 합니다. 고객이 고객이. 네. 다. comme요? 천타! 천타! 안 돼! 안 돼! 아öyle 마 아휴 이리 와 아 이런 거야 아 아 아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아 이리 와 아 진짜 기억해봐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, 빨리, 빨리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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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